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김범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예비고1 친구들 특히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중학교 영어랑 고등학교 영어가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중학생,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학교 영어는 중학교 영어와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재빠르게 보여드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그렇다면 이걸 미리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그 공부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꿀팁까지도 제가 전수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의 시그니처 병아리였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학교 영어와 고등학교 영어가 어떻게 다를까요? 자, 일단요. 첫 번째. 교과서 배우잖아요. 교과서 한 단원당 본문의 양이 짠! 무려 두 배가량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느꼈을 거예요. 중1때랑 중2때가 다르고 근데 뭐 엄청난 차이는 없죠? 중1때 중2때 본문 양이. 근데 중2에서 중3 갈 때 본문 양이 확 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 중1, 중2때까지는 본문을 통으로 암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중3 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암기하는 게 힘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학교 3학년에 비해서도 고등학교 교과서 한 단원의 양은 두 배가량 돼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중학교 본문 자료 중3 거 본문 제가 하나 발췌해 온 건데요. 자, 453단어예요. 단어를 직접 다 세봤습니다. 어, 그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한번 돌려봤어요. 453단어야. 근데 여러분들이 보게 될 대표적인 능률이라는 교과서에 한 본문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짠! 무려 740단어예요. 두 배 가까이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심지어 이 본문은 그렇게 긴 본문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것보다도 더 많은 양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본 것만으로도 막 900단어짜리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거의 두 배가량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할 교과서의 양이 두 배가량이 된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단원마다 또 무슨 추가 읽기다 뭐다 해가지고 또 나와. 그런 거 하면 진짜 두 배가 넘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시험 범위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교과서가 안 만들어도 그래도 교과서 자체가 엄청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친구는 적어요. 고등학교에 됐을 때. 근데 시험 범위에 여러분들 교과서 외에도 고난이도의 부교제가 들어가. 이게 문제야. 다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즉,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라고 하면 교과서 외의 지문들을 말해요. 부교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3월, 6월, 9월, 11월 해가지고 모의고사 보거든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에 나온 지문들이 또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지문 수준이 교과서도 나름대로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단어의 수준도 높고 문장의 호흡이 깁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 막 여기서 시작했는데 막 여기서 끝나고 그래. 막 4줄까지 가. 막 진짜로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감을 한번 잡아보시라고. 대표적으로 지금 채택하고 있는 교재 중에 하나인 EBS Reading Power 중에서 한 지문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막 내 어떻게든 어려운 걸 가져와야겠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거나 가져왔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딱 봐도 어려우실 거예요. 바로 해석이 되지 않을 거예요. 교과서보다 확실히 두 단계, 세 단계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외부 지문들이 여러분 시험 대비에 20 지문에서 30 지문씩 들어갑니다. 진짜로 많이 들어간 학교는 4, 50 지문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지.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던지려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우리가 행복하게 공부를 하려면 지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많은 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면 달라지는 세 번째입니다. 영어수행평가. 영어수행평가 여러분 중학교 때도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시든지 보다 더 빡세져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차이가 천차만별이겠지만 대부분 훨씬 더 빡세져요. 그래서 영작, 스피킹, 어휘, 듣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행평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잘 와닿는 게 영작 수행평가거든요. 어떤 식으로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가 나오게 되냐면 이제 좀 쉬운 학교는 이렇게 내요. 주제, 필수 영작 요소를 미리 알려주고 지정된 날짜의 수행평가를 보죠. 그래서 야, 너 영작, 너 주제가 뭐냐면 너의 꿈이야. 또는 뭐 너의 여행 계획이야. 이렇게 알려줘.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두 개 써야 된다. 관계부사 하나 써야 된다. 분사공사 써야 된다. 다 알려줘. 그 다음에 지정된 날짜의 수행평가를 봐요. 그러니까 미리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미리 연습하고 다 영어 잘하는 분들에게 첨삭 다 받고 그걸 외워서 쓰면 끝나요. 요거는 쉬운 수준. 요런 학교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심화된 학교는 주제를 다섯 개에서 열 개를 주고 필수 영작 요소를 미리 알려준 다음에 수행평가 당일에 전체 주제 항목 중 택 1 해서 실시한다. 여기서부터는 좀 머리가 아프죠. 요거는 지문 하나만 외우면 돼. 내가 써서 첨삭 다 받고 하나만 외우면 되는데 요거의 주제가 다섯 개에서 열 개야.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어? 이거 너의 여행 계획이야. 해서 바로 써야 돼. 이제. 그러면 요거를 대비하려면 미리 영작을 다섯 개에서 열 개를 다 해놔야 돼. 글을 다섯 개, 열 개를 다 써놓고 첨삭 다 받은 다음에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포에너지 써야지. 혹시라도 내가 그중에서 내가 좀 제대로 못 외우는 게 걸리기라도 하면은 잘 안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것마저도 레벨 2에 불과해요. 진짜 레벨 3. 정말 더 어렵게 내는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주제 필수 영작 요소를 사전 공지 없이 수행평가 당일에 주제를 제시하고 2, 300 단어로 자유롭게 영작을 해야 돼요. 이건 당황스럽잖아. 어떻게 해, 이거를. 그럼 결국 제가 자꾸 던지려는 메시지. 뭐다? 기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 편하다. 진짜로 여러분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지금은 제 말이 크게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항상 사람이 진짜 직접 닥쳐보고 힘든 걸 경험해야 이제 알게 되잖아.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미리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기본을 꼭 잡고 계셔야 된다라고.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야 이런 게 나왔을 때도 뭐라도 좀 쓰지. 제대로. 그죠? 아, 투부정사, 동명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본사고문 쓰라고 하는데 하나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점수를 못 받잖아요. 그쵸. 그래서 학교별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수행평가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는 어떨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기본은 탄탄하게 다지고 놔야 됩니다. 지금부터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행복한 고등학교 영어를 위한 조언 들어갑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단어장이에요. 단어장. 딱 한 권만이라도 제발 좀 하세요. 지금부터. 근데 그 단어장이 선생님, 저는요. 단어 진짜 외울 줄 모르고요. 너무 어렵고요. 전 기초가 너무 없어요. 그러면 중학 영단어. 중학교 영단어장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서점에 가가지고 내가 하고 싶다, 끌린다라는 단어장 사서 그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젤로 좋은 단어장은요. 여러분들이 젤로 하고 싶게 만드는 그냥 디자인 좋고 어, 이거 괜찮겠는데? 재밌겠는데? 나는 이 단어장이라면 그래도 들질리고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젤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중학교 3학년 시점에는요. 왜냐하면 안 하게 되거든. 안 한 것보다 하면 무조건 개이득인데 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흥미가 유발이 돼야겠죠. 그래서 단어장,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고르세요. 중학 영단어 범위 내에서는 하고 싶은 걸로 맘대로 골라도 좋습니다. 무조건 개이득이에요. 그리고 내가 영어를 좀 잘한다. 그러면 고교 영단어를 미리 보세요. 고등학교 수준에 수능 직전에 고교 수준의 영단어로 나와있는 단어장도 정말로 많아요. 그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골라서 외우시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하루에 열 단어씩만 해도 충분해요. 정말요. 왜냐하면 지금 10월인데 11월부터 한다고 쳐도 11일, 12일, 1, 2, 4개월이거든요. 그럼 121이죠. 하루에 열 단어씩만 해도 1200단어예요. 단, 열 단어씩 볼 때는 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의 1에서 10을 봤으면 다음 날은 1에서 20까지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열 단어씩 외우는 건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누적이 아니면 의미가 적어요. 꼭 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근데 이게 복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선생님, 나중에는 그러면 1에서 1200까지 봐야 되네요. 맞아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계속 복습을 하다 보면은 앞에 거는 어느 순간부터 안 봐도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 있어 이미.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열 개씩만 해도 1200단어를 2월까지 끝낼 수 있어요. 1200단어면요. 한 단원당 30단어짜리 40대 2까지 끝낼 수 있어요. 그럼 거의 단어장 한 권 수준이 맞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잘 외워질 때 좀 더 많이 외우잖아요. 그러면 정말 한 권 완벽하게 끝내는 거예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발요 여러분들 단어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단어 외우는 게 너무나도 힘드신 분들은 단어 강의도 있으니까 우리 메가스터디엔 단어 강의도 있기 때문에 단어 강의를 찾아서 듣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문법 기조를 탄탄히 해야 돼. 왜 그런지는 여러분 말 안 해도 알겠죠 이제? 갑자기 영작을 해야 되거나 그리고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도 여러분들 본문에만 나온 그런 문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폭넓게 나와요. 본문에 문장이 나와 있는 그 문장 속에 들어있는 문법 요소 하나하나까지도 다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문법은 거의 전범위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 문법 기초를 탄탄히 잡아야 되는데 적어도 요 4개만 확실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너무 편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많이 하지 마세요. 문장의 형식, 시제, 관계사, 투부정사, 동명사 요것만 제대로 잡아도 훨씬 수월하다고요. 여기다가 추가로 하나만 더하면 분사까지 해서 5개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 적어드린 건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셔도 좋아요. 저도 물론 제 문법 강의 중에 이거 다 다루고 있고 저 말고도 모든 영원생님의 문법 강의 속에는 다 기본적인 걸 다 다루잖아. 기초 문법 강의가 다 있잖아. 여러분들 맞는 거 찾아서 들으시기만 하면 돼. 일단 요렇게 기초를 요정도는 꼭 잡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예. 시간 별로 걸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요거 4개 분사까지 해봐야 12시간이면 끝나. 강의로 치면 12시간이면 그냥 끝납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짧게 여러분 꿀팁까지 전수를 좀 해드렸고요.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공부해야 되는데 많이 할 거 없어. 진짜로. 지금부터 조금씩만 꾸준히 하면 여러분 무조건 고등학교 때 승리자예요. 진짜로. 저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서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